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법을 대비해서 회를 한번 썰어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금 복점을 했습니다. 걱정이 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어의 삶 피를 빼는 자건인가 보다. 아가미의 칼을 양쪽으로 하고 꼬리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있죠? 이 친구 밑으로 지느러미? 지느러미 아니야. 그건 뭐예요? 다리예요? 손 조심 그치? 느낌이 어때? 뭔가 나왔어요. 오 눈 맞췄어. 포털 렌즈 같나? 내장을 빼야지. 배 가르고 내장 빼는 거 아니야? 과감하게 긁어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안 긁히네 이 친구가? 닿았는데? 왜? 잘하고 있겠지? 여기 꼬리 쪽으로 해서 칼 이렇게 해서 드르륵해서 한 면 한 면 나오죠. 역시 입 썰기 나오네요. 또 리에스의 전문 입 썰기. 당연하죠. 왜냐면 또 영상을 봐서 힘을 빼고 톡질하듯이 잘해요. 배 등등배. 배 등등배. 지금 등으로 하고 있어. 지금 약간 좀 빨라졌어. 그리고 아까보다 많이 빠르다. 살이 적당하게 딱. 그래. 힘이 됩니다. 이거네. 힘 주면 뼈가 뜯어진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됐다. 됐어. 오케이. 이게. 그렇지. 오 대박. 오 대박. 오 야. 오. 오. 보여주라. 보여. 카메라 카메라 바에. 와. 뒤를 보여줘야지. 여기 약간 징그러워. 아유 그런데. 진짜 이건 어떡해? 제가 본 바로는 머리는 저희는 안 쓰니까. 네. 이 친구를. 여기 아까미가 진짜 징그럽더라고요. 안 돼. 오 아까랑 달라. 과감해졌어. 오. 오. 회 좋아하세요? 어 예. 회를 좋아하는데. 이제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. 그 친구 아까보다 대장이 많은 친구 같아요. 그러게 아까보다 좀 큰 것 같다. 그 장갑이 그렇게 물에 젖어져서 이런 거. 괜찮은 건가요? 안 되는 걸로. 그 친구 물 먹잖아요. 네. 무거워지고 있어요. 짜셔야 될지. 먹여서. 아까 연습 때 나인이가. 껍질 벗기는 걸 했는데. 진짜 한 번에 싹 벗겨졌어요. 성님들의 도움 덕분에.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. 네. 잘 하는데 생각보다. 오. 오. 오 과감해졌어. 오. 뼈에 딱 맞네. 오케이. 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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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케이. 완전. 됐는데? 오 이거는 저희가 직접 봤는데. 이 친구 딱 두 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맞아요. 오 조심해. 오. 오. 완벽한데? 와우. 와우. 대박. 완전 깔끔 그 자체인데. 여기 뼈도 보여주세요. 여기 여기도. 완전 깔끔 그 자체거든요. 잘했다. 오케이. 만약에 정글 가서 썰 일이 있으면 썰어야 되잖아요. 네. 썰고 나서 썰어질 것 같은데. 너무 힘들어서? 오. 오 됐다. 어 이거. 여기는 아니. 거기는. 원래 안. 원래 이런데는 뜯어먹어야 돼요. 그거 매너. 그치. 움직임 움직임. 근데 비닐은 진짜 잘못 든다. 그러게. 제가 또 비닐을 벗기기 아까 나왔는데. 방금 뭐였죠? 아 부정공 머? 뭐야? 뭐야, 어떻게 된 일이야? 또 아까와 같은 실수로 할지 이번에는 깔끔한데? 불상서가 어깨를 뒤집어 볼까? 왜 안 뒤집으세요? 하나, 둘, 셋! 오! 자, 남윤 씨 기념 시작! 하나, 둘, 셋! 찰칵! 하나, 둘, 셋! 찰칵! 대박, 이루 잘했다! 아 완벽했어 색깔이 진짜 이쁘다 러브용 머리 색깔이야 오 근데 진짜 이뻐 마니씨 지금 괜찮으세요? 눈이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 안먹을까 이거 하고 좀 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약간 선생님 뭐하세요 지금 뭐하세요 나 왜 숨쳐보고 있었지? 나도 선생님 방송을 아시네 이렇게 웨이브로 생선들이 웨이브로 내가 숨이 안 쉬어야지 방금 얘 살아있어서 한번 뒤집은거 알아? 뒤집었어 아니 정렬 뭐야 딱 7점이 나오네요 이게 맞춰져야 된다고 그쵸 나인씨 소감이 어떤지 아 제가 썰어보니까 역시 전문가는 개미 전문가가 아니다 근데 내가 봤을때 근데 너 이거 두번째인데 이정도면 상당히 잘하는거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이뻐 성원의 힘이 이뻐 정글 정말 조심해서 다녀오시구요 손 안다치게 조심하시고 파이팅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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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들 오디오디 오디오디 왜 한 번 konstpani 그녀들 그녀들 sia 그녀들 그녀들 성원은 그녀들 그녀들 그녀들